서귀포 사계리 해안 사람 발자국 화석은 아시아에서는 최초, 세계에서는 여덟 번째로 발견된 것으로 학술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지난 2005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파도 등 해안 침식으로 유실되면서 2021년부터 인근 해안가에 수장고를 만들어 보관해오고 있는데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사계 해안가에서 발견된 사람 발자국 화석입니다. 1km 해안가에 걸쳐 사람이 일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의 발자국 모양이 거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주변엔 사슴 발자국과 새 발자국, 연체 동물과 식물 화석 등 다양한 화석 수첨점도 발견됐습니다. 생성 시기에 논란은 있지만 아시아에선 처음, 세계에선 여덟 번째로 발견돼 지난 2005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선명했던 발자국은 해를 거듭하면서 파도 등 해안 침식 작용 등으로 많이 유실됐습니다. 보존을 위해 초기 발견된 사람 발자국 화석의 복제본이나 자연적으로 떨어진 전석들을 한데 모아 지난 2021년 신축한 수장고에서 보관 중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람 발자국과 동물 발자국들의 화석을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가 수년째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장고 주차장에는 사람 발자국 화석 주변에서 떨어져 나온 전석들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래 수장고 안에서 보관 중이었지만, 항온, 항습기에 잦은 고장으로 화석에 곰팡이가 피면서 밖으로 꺼내온 겁니다. 화석 표본을 보존하기 위해 수장고 내부의 공간 구성 작업도 3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주 올레길의 위치에 적지 않은 방문객들이 수장고를 찾고 있지만, 제대로 된 안내 시설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체계적인 화석 보정과 수장고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제 볼거리를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것들만 제공하고, 나머지 안에는 전부 다 수장 공간으로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이자 세계 8번째 발견도로,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천연기념물과 기록물들이 재기능을 못하는 수장고와 변변한 전시 공간마저 확보하지 못하면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